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배우 언니가 감동인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폰 꺼내시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그 아이템들이 있죠? 아이템들이 있나요? 예 아이템들이 있으면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예 일단 다섯 분을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먼저 촬영을 할게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아요. 마음껏 인사해 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라아트도 좀 가볼까요? 예 보라아트 정면 봐주시고요. 박혜권 씨가 지금 보시면서 어 저 보라아트 조금 가까이 서까요? 다섯 분 조금만 가까이 밀착해서 자 우리 혜선 씨가 좀 알려주시고요. 보라아트 어 저 박혜권 씨 너무 좋아요. 정면만 주시죠. 보라아트 이 상태로 시선 오른쪽 네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 그리고 그 상태로 정면 아래쪽 한번 스마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아 너무 좋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제 이분들 뒤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기 앞서서 오늘 사실 이렇게만 끝나면 용감한 시민 쇼케이스가 아니겠죠? 네 네 네 엄청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좌석에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지금 앉아계신 좌석의 컵받침 안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다섯 장에 다섯 분께 저희가 특별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종이가 있을 건데요. 바로 그 특별 선물은 무형고등학교 과장을 선물로 과장과 우리 해수광이 다니고 있는 그 무형고등학교 과장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혹시 종이 아 저기 있네요. 자 해군의 주인공들은 이따가 퇴장 시에 우리 스태프에게 오시면 선물로 교환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보수 이제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인사를 드리고 뒤를 돌아서 함께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 혜선 씨 어떠셨나요? 아 너무너무 즐거웠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게임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땀날 정도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척하실 수 있으셔서 결혼중이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맞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꼭 극장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뒤를 돌아서 이쪽 끝쪽으로 가주십시오. 자 이제 오른쪽도 시선, 왼쪽도 시선 한 번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저쪽 왼쪽도 한 번 시선 봐주시고요. 자 그 상태로 정면 보시고 하트 아까 하던 거. 네 한쪽만 이렇게 보라서 한쪽만. 네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예 용감한 시민을 들어주시면. 자 제가 용감한 시민이라고 외치면 여러 번으로 바로 우리 같은 공간으로 배우는 모든 모든 파이팅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용감한 시민 파이팅! 자 이상으로 용감한 시민 스트리밍 감사합니다. 이제 네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전을 예 우리 관객분들이 만나면서 뒤쪽으로 대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5일 극장에서 만날 용감한 시민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발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쓰고 애를 폈다고? 폈 거 아니고 참교육! 청소년과 원하는 중 그리고 그 소수 loyal까지 응원합니다. nan